오늘 감사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 한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받는 시간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감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다 보다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행복한 편입니다. 감사 지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평균 5점이라면 여러분들은 몇 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으십니까? 일반주가 아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행하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편입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배우자와 친구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요? 사실 행복하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행복하에서 감사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기 위하여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참 날씨도 좋고 단풍도 들고 또 농촌을 지난 듯한 그런 한가로운 가운데 카나다에 전형적인 가을이 왔구나 해서 감사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사실 행복하면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가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감사하면 행복해지기도 한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양분적으로 스스로 했지만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마태 매튜 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지만 도둑이 들어와서 사택을 팔깍 뒤집어 놓은 거예요. 속상하지요.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도둑맞아서 너무 감사하다. 만일에 그 도둑과 내가 막닥뜨렸더라면 내가 몸이 상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물건만, 가치 있는 물건, 시계라든지 기타 등등 몇 가지 없어졌겠지요. 목사집에 뭐가 뭐 귀중품이 있겠습니까? 물건이 없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다. 두 번째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둑으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하다.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일기에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도둑맞고 감사가 충만했어요. 이게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죠. 이 범사는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라는 뜻입니다. 모든 환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순경과 역경이 있습니다. 순경은 뭐예요? 평탄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이 순경입니다. 역경은 뭐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는 거야. 파산하거나 이별하거나 힘든 일이 닥칠 때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역경입니다. 사도바오는 대살레가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역경에 처하든지 순경에 처하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좋지 않은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비신자들의 감사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비신자의 감사는 자기 중심의 감사야. 성도들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신자들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무익이 되느냐, 내게 편함이 되느냐, 편함이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감사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의 감사인 동시에 영적인 감사예요. 내 태도가 어떠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느냐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미숙한 성도들의 감사는 3차원적이고 2차원적이고 1차원적입니다. 배부로는 감사예요. 마음이 편하면 감사예요.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3차원적인 감삼입니다. 사도바오는 말합니다. 성경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공회로부터 부름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라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 위험을 받았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감사, 이게 바로 역경 가운데 감사했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능력을 받지만 자기가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땅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나눌 것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차원적인 영적인 즉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범사의 성경과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죠? 사도바오는 그가 보낸 서신,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역경과 오늘의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냐는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냐는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교획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특징을 믿을 때에만 믿을 때에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선을 이룬 것이 나에게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고난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자꾸 오해합니다. 지금 나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 합하여서 좋은 일로 만들 거야. 물론 그러기도 하시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실패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정말 아픔과 고통을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낫지 아니하여도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여도 내 일들을 통하여 내 아픔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하다. 기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송명의 시인이 그는 분이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이 병 가운데 고침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어서 내가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줄 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역경 가운데 결코 감사할 수 없죠. 내 눈길을 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실제 생활은 100%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붙듯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의 주후 200년경에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페페추아라고 하는 기족의 여성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해는 배교하면 살려주는 그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기족의 여성을 불러서 배교할 것을 예수를 안 믿을 것을 종종했는데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임신 중이었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라. 그때 페페추아는 아버지 세상 만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꿀 수 없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후에 부모의 간절한 요청에 그가 거부하고 신문을 받으며 체포한 지 8개월 만에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입양이 되고 그가 원형 경기장에서 체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들소에 이렇게 박히고 저렇게 박히고 옷이 찢어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그의 죽기 직전에 페페추아는 로마 군병한테 이렇게 요청하였어요. 내 머리를 다시 묶게 해라. 그 당시 로마인의 관습에는 여자가 산발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과 애도의 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생에 이 같은 기쁜 날이 없는데 나 주님을 위하여 죽는 이 날에 내가 머리 산발해서 되겠느냐 머리를 다시 묶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그는 들소에 박히고 마지막에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애기를 낳을 때에 상고의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를 때에 로마 병사가 말했습니다. 애기 낳는 이 아픔도 네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야수들 앞에 짐승 앞에서 서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야수들을 대변할 때에 또 다른 이가 내 안에 사실 것이다. 내가 야수 앞에서 생명을 잃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이가 그때 사실 것이다. 초대교회 순교자인 페페치와의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화예요. 나의 고난 내 고통에 초점을 맞출 때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순교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평안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이 자기 죽음을 통하여 내 속에 사신 이가 사실 것이라고 하는 그는 마음을 가질 때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교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믿음을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될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배워나가는 우리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나가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기쁨을 가지는 삶의 모습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복음이 전파된다면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내가 믿음에 더욱더 심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세에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소서 큰 믿음을 주소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나를 믿거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어나가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어질 때 우리는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파생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 이 땅에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사소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믿는 자리 받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이들이 이길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길면 백년이에요. 그러나 백년의 삶에서 겪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는 큰 것 더 좋은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일어나는 작은 해프닝에 울고 웃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을 받습니다. 더 좋은 복은 더 영원한 복은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곧 이어서 말하기를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영광스러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 때 이 땅의 것을 사도바울처럼 분토처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그 복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음과 죄삼과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죠. 사도바울이 빌리포 1장 21절에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죽는 것도 나에게 좋다. 단어 영어성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인데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I will be with him in eternity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아는 거예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고 나온 다음에 세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바울만 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이 좋다. 죽기 싫죠. 죽는 거 두렵죠. 죽은 사람은 슬프라 그러죠. 그는 우스꽝 섬의 이야기 했잖아요. 깃털을 하나 탁 보내면서 이 깃털에 머리에 앉는 사람은 지금 죽어 천국에 갈 것이라 그러니까 바람이 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후 내 머리에 앉으면 안 돼요. 지금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앉아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자기 머리에 깃털이 올 때 바람으로 후 부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살아서 뭘 원하고 계세요? 10년 20년 살아서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요양원에 가야 돼요. 똥 싸고 오줌 싸야 돼요.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가 기다리고 있는데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오래 사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야 한다는 시간까지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 주셔서 알게 될 때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울고 불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유되고 약속된 복이 너무 크고 엄청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제 눈을 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를 눈을 열게 해 주셔서 백년뿐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힘든과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복이 너무 크기에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후중국에 여행 가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캄보디아 아프리카 한 달 두 달 6개월 여행 가는 분이 계세요. 여행 가시면 어레이에 뭘 생각하죠? 잠자리 안 좋을 거야 음식 안 좋을 거야 교통 안 좋을 거야 공기 안 좋을 거야 각가지 위험과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과 힘듦을 우리가 안고서 여행하는 이유가 뭐야? 1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카나다 우리 집으로 온다라고 사실이야. 카나다 공기 좋지요. 양병기 있지요. 뜻이 물 잠불 나오는 샤워장이 있지요. 편안하게 앉아 예배들 쓰는 거 있죠. 차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차 타고 다닐 수 있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또. 우리가 이 땅에 낙은 애로 여행자로 살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끄고 나와면서 또는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이유가 왜 있어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저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야. 이게 희미해지면 이 땅에서 휘둘리는 거야.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높여주는 것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큰 부자들은 20불짜리 사면서 1불 깎아달라고 이야기 안 해요. 아니 큰 부자가 20불짜리 사지 않죠. 그냥 1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그냥 척척 사는 거야. 우리처럼 디스카운트 없습니까? 시니어 혜택이 없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건 쪽팔리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값 부니까 억만장자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빌리언 어야. 이 땅에 살아가면 조그마한 10불짜리 5불짜리 100불짜리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휘둘리거나 상처받거나 알아 누우거나 시험당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역경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약속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불평 불만하지 않냐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구합니다. 이번 감사절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더 잘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자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여기서 휘둘리지 않냐고 이 땅에 여기서 마음 뺏기지 않냐고 이 땅에 작은 아이들 토이 하나 장난감 하나 끔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역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